전 지금 공개 수업을 가고 있어요. 저희 큰 이유가 방과 후에 주산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초대했어요.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정말 잘하고 있나 확인을 하러 가고 있답니다.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잘하는 다음에 너무 칭찬을 하실 거예요. 오늘은 날씨가 정말 별로네요. 하늘에 먹구름이 너무 잔뜩이고요. 나무의 반풍잎은 다 떨어지고요. 바람은 불고요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여기 우리 아들이 매달려 있어요. 저를 기다렸나봐요. 올라갑니다. 아들! 손님아, 엄마 학교 오니까 어때? 얼마큼 좋아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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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보기가 반갑네. 어? 네! 나윤아, 나윤이도 주산 했었구나. 네. 주산 재밌어? 잘 모르겠어. 나윤이 동영상 찍어도 되지? 네. 저는 2단계예요. 나 3단계예요. 2단계예요. 네, 2단계예요. 난 3단계예요. 주산 손님이랑 같이 시작했어? 네. 주산 손님이랑 같이 시작했어? 네. 나, 네모난 가주판들. 달란하자 다른데. 외연하자 깨대. 파라만 사자 있던. 가에 있다.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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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다. 위가 아래 아래 먼지로. 위가는 먼지로. 나, 다른든 다른든. 그 다리에 더 갈수록 없을 때에는. 앞다리에 더 갈수록 없을 때에는. 배우수의 보수를 더 안합니다. 지금, 나흐어는 매우 누나 내내. 그라이의 배우수가 왔을 때에는. 앞다리에 더 갈수록 없을 때에는. 배우수의 보수를 더 안합니다. 난 무슨 노래예요? 제일 재밌는 노래죠? 안 돼. 아무튼 노래 들께요. 지금, 난 공주산. 내 눈 매우 다 지배된 안 보수를. 일, 구, 이, 팔, 사, 지, 싱. 사, 육, 고, 오, 육, 사, 싱. 진상파리구길짐 주사채을 해두라 정답은 20개! 20개다! 1, 1, 9 옳지 9, 9, 9 9, 9, 9 옳지 10개다! 1, 2, 3, 2, 1 양이 줄어들어 5, 9, 10 1, 2, 3, 2, 1 1, 2, 2, 3, 2, 3, 2, 1 2, 3, 2, 3, 2, 2, 1 안녕하십니까